지난해 우리나라 순자산 상위 1% 기준은 29억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2021년 순자산 상위 1% 가구 기준서는 29억 20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.9% 늘어난 수치입니다. 순자산 상위 1%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63.5세 였는데, 연령대 분포는 60대가 34.6%로 비중이 가장 컸으며, 이어 50대와 70대 순이었습니다. 또 순자산 상위 1% 가구의 72%가 수도권에 거주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